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 문자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 결과물이 완성이 되면 될 텐데요. 우선 조건을 보게 되면요. 2급의 2번 문제는 파일명, 수험번호, 성명-2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AI로 저장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크기는요. 100에 80mm로 도큐멘트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작업 방법과 문자 효과로 나눠져서 제시가 됩니다. 작업 방법에서는요. 문자 오브젝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rial Black Font를 적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상단에 흰색으로 Trick or Treat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문자보단 변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t와 k, 마지막 t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 할로윈데이 문자에는 타이버넛 패스 툴을 사용해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할 거예요. 지금 완성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글자가 입력이 되는 곡선의 열림 패스가 먼저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브러쉬 경로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작업 방법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출력 형태에 연결된 선을 보시고 해당되는 브러쉬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상단 브러쉬는 Dry Brush 6이 되겠고요. 하단은 Banner 6이라고 하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펙트 또한 출력 형태 참고해서 작성한다예요. 자, 상단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는 곳에 Drop Shadow, 그림자 효과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는데 시험지에 보시면 눈금자가 포함돼서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실 때 자를 준비하셔서요. 시험지 위에 이렇게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자로 줄을 그어 가시면서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크기만큼 배치하는 게 좋겠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자 효과에 해피할로윈데이는 네이리얼 볼드 13포인트 그리고 색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대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문자에 자간이나 행간 장평을 조정을 하시면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New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단위가 밀리미터 쓰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미스는 100, 하이트는 80mm, 컬러 모드 CMYK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 하시는 거예요.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있고요. 자, 이 눈금자로부터 화면 레이아웃에 맞게 여러분이 가이드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이드 중앙에 저는 표시를 했고요. 자, 이제 작업은요. 여러분 보시면 둥근 모서리에 다각형을 만들어서 뒤쪽에 배치를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할로윈 호박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거미 형태 있죠. 이 오브젝트도 이제 만들어서 이 문자 오브젝트와 함께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브러쉬 적용하는 거, 두 군데 적용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펙트도 들어갈 거고요.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까지 입력해서 최종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우선 하겠습니다. 저장 경로, 내 PC, 문서, gtq 폴더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저장을 하십시오. 자, 파일명은요.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순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당연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죠.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이 나옵니다. 버전 확인하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버전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저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다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작업 모드는 에센셜 클래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셋 에센셜 클래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패널과 각각 패널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업하시다가 평소에 보였던 패널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일일이 윈도우 가서 클릭해서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리셋 기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툴들은요. 이렇게 눌렀을 때 수직 막대, 오른쪽 수직 막대 클릭하면 서랍 열리듯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폴리건 툴 선택하시고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클릭하겠습니다.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클릭하면 그려지는 다각형의 중심이 이쪽에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레디우스는 33mm를 그리고 사이드는 6을 입력해서 육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필 칼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80, Y50을 설정합니다. Stroke None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여러분, 여기에 다각형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모서리, 오른쪽 위 모서리를 보시면 이렇게 둥근 점이 있어요.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 했을 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직접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다시 밖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원래 그렸던 각진 형태로 조정이 가능하죠. 그죠? 네, 그래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도형 모서리 안쪽에 둥근 점이 있으면 바로 드래그해서 적용도 가능하실 거고요. 낮은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 필터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펙트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를 클릭하고요. 자,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해 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제시된 이펙트는 드랍 섀도우지만 오브젝트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이펙트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라운드 코너스 클릭해서 자, 코너에 값을 어느 정도 굴려줄 것인가 네, 자, 그래서 여기 레디우스 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데 이펙트는요.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아웃라인 상태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GPU 프리뷰 상태가 차이가 나죠. 그죠? 프리뷰, 색깔이 채워진 상태로 확장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펙트 적용한 후에 반드시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해서 요렇게 모양을 확장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오른쪽 프로퍼티스 하단에 퀵 액션스의 옵셋 패스 있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 동일한 경로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2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2mm 축소돼서 이동이 된 거예요. 이동해서 축소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카피 버튼이 없지만 여기에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 칼라 적용하겠습니다. 제시된 필 칼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할로윈 호박 모양 오브젝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그릴 텐데요. 전체적인 윤곽은요. 둥근 사각형을 변형해서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면이 분할돼서 색깔이 이렇게 하나하나 걸러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부분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중간 단계 오브젝트가 변화는 블렌드를 활용을 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오브젝트들 그려서 이렇게 배치할 건데 그라디언트도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까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알트 누르고 클릭할게요. 미스는 35 화이트는 24 코노 레디우스는 15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정렬을 해 줄 거고요. 자, 힐 칼라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M30 Y100을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상단의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변형을 하려면 여러분 고정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앵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앵커 포인트 중앙에는 없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도구 있어요. Add, 앵커 포인트. 펜트를 꼭 누르면 나옵니다. 자, 이 중앙에 위쪽 선분 중앙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점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때 키보드의 아래쪽 화살표 누르셔서 이렇게 점의 위치를 내려서 변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형태에서 뭔가 모양을 변형을 시키려면 이렇게 고정점 앵커 포인트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펜 툴로 호박 모양 왼쪽과 겹쳐지도록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릴 거예요. 아까 디바이드된 선 있죠? 네, 그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풀어주세요. 컨트롤 누르고 외부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선택하시고요. 자, 스트로크 칼라, 구별되는 칼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곡선의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자, 패스 그리실 땐 너무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시면 마우스 움직이는 궤적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화면 배율 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형으로 여러분 쉽트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형에 핸들 조정도 가능하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약간 저는 경사지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려지는 궤적이 보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세요. 자, 끝부분은 클릭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여기 핸들이 나중에 그려지는 선분의 길이감, 방향 이런 것도 다 벌써 결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합니다.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열린 패스를 완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자,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대칭형으로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네, 리플렉트 툴입니다. 자, 수직의 축, 위나 아래나 상관없습니다. 수직이니까요. 자, 왼쪽 열린 패스가 선택되어 있을 때 리플렉트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버티카를 지정을 해주시면 어때요? 뒤집혀진, 수직으로 뒤집혀진 형태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카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셀렉션 툴일 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되는 경계선은 이렇게 항상 여유있게 오브젝트의 면을 충분히 통과하도록 그려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블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 클릭합니다. 블렌드에 메이크를 해주겠습니다. 어, 그랬더니 중간에 선이 하나 생겼죠? 어, 내가 원하는 선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블렌드에 블렌드 옵션스가 있어요. 근데 옵션을 띄울 때는 굳이 옵젝트 메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1급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중간, 스페이싱, 중간을 채우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텝스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단계를 여기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2라고 입력하고 탭키를 눌렀더니 어때요? 중간에 오브젝트가 두 개가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어, 이상하죠? 컨트롤 Y랜드 분명히 프리뷰에서는 중간 단계의 오브젝트가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러스트가 연산을 해서요. 중간 단계의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줬지만 이것은 실제하는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고로 디바이드를 했을 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블렌드된 오브젝트를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오브젝트 블렌드의 익스팬드 확장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실제하는 선이 나왔고요. 컨트롤 Y를 해서 봐도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단계, 점증적으로 변하는 중간 단계를 아주 쉽게 만들어 줬습니다. 네, 블렌드 툴 참 매력적이죠? 네, 자, 그리고요.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이렇게 면이 분할된 상태를 여러분이 따로따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네 번째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 칼라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I 각각 10하고 8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죠? 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단에 줄기 부분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Shift 클릭하시면 수평으로 선이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겹치도록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그려지는 곡선의 방향 제어가 쉽게 하겠다 그러면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드래그하는 곡선을 제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다시, 어, 여기 드래그했던 점에 다시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 사라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이 표시는 닫힌 패스가 완료된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동해 줄게요. 네, 자, 그라디언트가 적용될 부분만 일단 그렸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내겠습니다. 오른쪽 그라디언트 패널 자, 꺼내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사용할 색상을 미리 여러분이 컬러 패널에서 세팅해서 드래그인 드랍을 하셔도 됩니다. 자, 왼쪽 컬러 스탑,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상의 왼쪽에 있는 컬러 스탑의 색상 자, CMY 각각 100, 20, 1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인 드랍해서 하단으로 끌고 오시면 돼요. 자, 이때 여러분 여기에서도 색깔이 있는 걸 확인하시죠? 여기서도 드래그인 드랍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그라디언트 슬라이더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여러분 클릭해서 여기서 색깔 여기서 세팅하면 되지요? 라고 했는데 기본은요. K100이 설정되어 있어서 CMYK로 다시 설정을 바꾸셔야 돼요. 방법은요. 옵션에서 CMYK로 바꾸셔서 여기에서 색깔 세팅해도 되고요. 자, 아니면 컨트롤 Z 하시고요. 자, 여기에 그냥 클릭 하나 하세요. 네, 클릭하시면 새로 추가되죠? 그죠? 추가된 부분은 무조건 왼쪽에 있었던 속성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CMY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된 컬러 자, C는 10이고요. Y는 100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로 드래그인 드랍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라디언트 분포 보시고 왼쪽 오른쪽 컬러가 오브젝트에 제대로 똑같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앵글이 0도인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앵글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셨고요. 자, 이제 윗부분 입체감 있게 타운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요. 줄기 모양 상단에 이렇게 타운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컬러는요. 여기는 기본 디폴트 컬러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라디언트 세팅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디폴트 컬러, 흰색과 검정 테두리 디폴트 컬러 클릭 한번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세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필컬러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패스를 약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타운 하단에 고정점을 클릭하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핸들도 조정을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패스를 변형을 해 봤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할로윈 호박에 이제 표정을 그려 넣어야 되겠죠. 네, 눈, 코, 입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사용해서 크기가 다른 삼각형을 그려서 눈을 표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코 부분도 표현할 거고요. 입 부분은 어때요? 다친 패스로 여러분이 그려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필 칼라 K100을 설정하시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직선형은요. 여러분 클릭 클릭만 해서 이렇게 다친 패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친 패스가 완료되면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떠서 옆에 다른 패스를 그리더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펜 옆에 동그라미가 떴을 때 클릭을 해주셔야 펜, 새로운 패스를 그릴 수 있는 상태인 이렇게 펜 옆에 별표가 뜬다는 거 확인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펜 옆에 동그라미 떴을 때 자, 코 부분에 해당되는 삼각형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직선일 때는 클릭 클릭해서 바로바로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필 칼라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필 칼라 속성은 첫 점하고 마지막에 최근에 찍힌 점을 항상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 진행할 때 이렇게 자꾸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필 칼라는 넌으로 하고 스트로 칼라만 설정한 상태로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여기 스와프 버튼 누르셔서 바꿔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드래그를 했기 때문에 이쪽엔 직선으로 전환이 안 되겠죠. 그죠? 클릭해도 이렇게 휘어집니다. 컨트롤 Z 하시고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배치하면 펜 옆에 꺽쇠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한쪽 핸들이 사라지죠. 네,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 그리다가 직선으로 전환하거나 커브 상태, 곡선의 커브가 다른 상태를 그릴 때는 방금 전에 사용했던 드래그했던 점에 마우스 올려놓고 한쪽 핸들을 삭제해주셔야 돼요. 네,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이렇게 완료된 패스가 되고요. 펜 옆에 이렇게 별표, 새로운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다는 표시가 되겠죠. 자, 이때 툴 패널 하단에 스왑 버튼 누르셔서 휠과 스트로크 칼라를 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호박 캐릭터, 호박 모양 오브젝트는요.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서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설정한 후에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요. 앵글 오더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이제 거미 모양 오브젝트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미 모양 오브젝트는요. 여러분, 원 그리고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스트 툴을 선택합니다. 엘리스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5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5mm를 각각 입력하고 디폴트 칼라 클릭해서 지정하겠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는 스트록도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단에 다시 클릭해서 2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네, 자, 두 개가 겹쳐지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렉탱글 툴로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는 직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이렇게 겹쳐지도록 서로 겹쳐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가로, 가운데 정렬,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개미 다리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이 다리 형태는 펜툴로 열림 패스를 그리고요. 두께를 지정한 후에 어때요?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해주는 명령어를 쓰면 되겠죠. 네, 자, 이 부분을 일일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회전하면서 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그죠? 네, 선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겠습니다. 클릭하고요. 클릭, 클릭, 클릭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그려진 이 선을요. 자, 선택을 해서요. 자, 여기에서는 나중에 바꿔주도록 할게요. 구별이 안되니까. 자, 필 칼라는 넌을 지정하시고요. 스트로 칼라는 일단 블랙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의 굵기는요. 0.75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미리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그로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해놓겠습니다. 이런 다음 회전 복사하면 어때요? 면이 된 상태로 복제가 되겠죠. 네, 로테이트 툴로 회전의 축을 지정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선택하시고요. 자, 하단 점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할 때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Ctrl-D를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 상자를 띄워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앵글은 30도를 지정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Ctrl-D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회전된 상태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때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자리, 위치를 좀 이동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로요. 원의 중앙에 중앙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버티칼을 카피해주게 되면 이렇게 중앙을 축으로 해서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겠죠. 네. 자, 이제 이 오브젝트를 하나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하나로 묶는 거는 그룹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는요. 모든 거미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이 거미 오브젝트를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필 칼라 흰색으로 설정하고 네. 가려진 배경들을 이제 보이게 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거미 오브젝트와 연결할 문자 오브젝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고요.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그리고 손 도구,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오브젝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브러쉬를 추가해서 적용을 할 차례입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추가 브러쉬 불러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패널에서도 브러쉬 적용되는 거 아시죠? 네. 브러쉬 패널 열고 왼쪽 하단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드라이 브러쉬 6을 선택할 건데요. 드라이 브러쉬 6은요.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아티스틱 언더바 페인트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자, 이 세부 경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문제 출제 경향들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 유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자, 추가 브러쉬 오른쪽 상단 옵션을 누르셔서요. 리스트 뷰를 클릭하십시오. 자, 리스트 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브러쉬의 이름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찾는 브러쉬 드라이 브러쉬 6 바로 보이네요. 네. 자, 클릭하면 기본 브러쉬, 기존에 있던 브러쉬 패널에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양 확인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이제 브러쉬 적용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요. 페인트 브러쉬로 바로 그려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듯하게 적용하실 땐 우리가 라인 세그먼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랭스 길이는 86mm를 해주시고요. 앵글은요. 8도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브러쉬가 적용되는 각도. 이 선이 그려지는 각도가 돼요. 사선이 되는 거죠. 자, OK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맞춰주고 자, 브러쉬에 추가 브러쉬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서는요. 이 브러쉬는 색상이 스트로크 칼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칼라 M40 Y9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스트로크의 두께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기본 1포인트일 땐 출력 결과랑 다르죠. 자, 3포인트로 스트로크 웨이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브러쉬 모양, 출력 형태 보시고요. 위치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브러쉬에 그려지는 모양은요. 여러분, 좌우 형태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형태, 오른쪽 형태 다르잖아요. 그죠? 네, 이 라인 세그먼트로 생성된 브러쉬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고 적용을 해주시면 이때는 어때요? 브러쉬의 양 끝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 브러쉬에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드랍 섀도우 적용하실 때 프로퍼티스에 FX 눌러서 바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클릭하시고요. 드랍 섀도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멀티플라이 75%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합성모드입니다. 그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요. XY옵셋, 그림자가 적용되는 거리가 됩니다. 네, 자, 이동 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림자 적용될 것이냐? 그림자의 길이가 길면 이 옵셋 값이 많을 거고요. 짧으면 더 작게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블러는요. 그림자가 번지는 정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하게 되면 파일 저장할 때 굉장히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컨트롤 S는 정말 수시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문자의 설정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하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캐릭터와 파이러그래프에 대한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Arial Bold입니다. 아니, 블랙입니다. AR 입력하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완성형으로 힌트가 되죠. 자, 여기에서 Arial Black 지정해 주시고요. 크기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크기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을 해줍니다. 자, 대문자 고정이니까 캡슬라 눌러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위쪽으로 올려서 입력을 해줄게요. Trick or Treat 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배치 맞춰주겠습니다. 네. 자, 문자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돼요. 문자 오브젝트라고 했잖아요. 글자 상태가 아니고 글자 모양을 한 오브젝트입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Create Outlines가 나옵니다. 타임 메뉴에 Create Outline과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점과 선으로 연결된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이 문자에 대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격리 모드에서 글자 하나하나 여러분이 클릭을 따로따로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여기에서 할 일은 앞에, 뒤에 T자를 변형할 거고요. 그 다음에 K의 형태도 변형을 해줄 겁니다. 다행히 직선형입니다. 그래서 Direct Selection 툴로 앞쪽 T를 선택할 거예요. 앞 T의 윗부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점, 고정점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자, 위쪽으로 드래그하실 때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또는 Shift 누른 채 방향키 위쪽 화살표 방향키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K K의 왼쪽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다시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길이를 늘려줍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마지막 T 자, 경유 모드에서 자꾸 빠져나오네요. 자, 드래그했을 때 여러분, 경유 모드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오브젝트의 명, 칼라, 그리고 테두리에 방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 선택이 용이하게 가능하죠. 네, 자, 아래쪽 T의 고정점도 선택해서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단 거미 형태와 거미 형태 오브젝트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셨고요. 자, 보시면은요. 자, 이 T자 면을 클릭하시고요.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셔서 자간을 약간 조정을 한다는 개념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T 형태 있죠. 변형된 T 형태도 면을 클릭해서 T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방향키 이동하셔서 옆에 오브젝트 참조해서 이 자간 있죠.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이 부분에 대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ESC를 누르고요.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손도구 더블클릭해서 전체 보기 하시고요. 배치관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단에 이제 나머지 브러쉬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추가 브러쉬가 열려있는 상태죠. 네. 자, 여기에서 다시 하단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리본 모양의 브러쉬는요. 데코레이티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브러쉬가 어디에 있나 대충 짐작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브러쉬들이 있죠. 네. 자,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스 앤 실수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름으로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브러쉬 배너 6을 선택해라 그러면 해당 브러쉬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 기본 브러쉬 패널에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본 형태의 브러쉬 보시면은요. 리본 끝부분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위쪽 브러쉬 그릴 때 자, 선을 이용해서 대화상자에서 그리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브러쉬 왼쪽 끝, 오른쪽 끝 모양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라인 세그먼트 툴로 이번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브러쉬는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수평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브러쉬 선택하시고요. 최근에 불러드린 브러쉬 네, 배너 6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왼쪽에서 그리지 않고 오른쪽에서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네, 반대의 경우 해볼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 배너 브러쉬 설정하게 되면 네, 이 브러쉬 리본 끝부분 있죠? 이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우리 예제에서는 어때요? 위쪽을 향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너 브러쉬 위아래 방향에 따라서 그려지는 이 패스의 시작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 꼭 염두에 두셨다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배너 브러쉬는요. 여러분, 스트로 칼라는 어느 색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필 칼라, 넌, 스트로 칼라는 자유롭게 지정을 하시고요. 다만 스트로크의 두께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1.2포인트로 스트로크의 두께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 두께감을 다르게 설정하십시오. 네, 자,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이 배너 6 브러쉬 상단에 그러니까 겹쳐지도록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의 흐름과 비슷하게 펜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캡슬랑 눌러서 펜 옆에 별표 모양 나왔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드래그하고요. 자, 이쯤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선의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자, 그린 후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컨트롤 누르고 다이렉트 셀렉션일 때 패스 상태 수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툴 패널에서 타이버너 패스 툴로 선택을 바꾸시고요. 자, 패스의 왼쪽 시작 지점에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자, 패스 위에 클릭하면 이렇게 완성형 테스트가 나오는데요. 이때 여러분 캐릭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문자 효과는요. 에이리얼 볼드죠? 블랙이 아닙니다. 자, 볼드 클릭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크기는요. 13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CMYK 각각 색상을 세팅해주신 후에 자, 여기에 글자를 해당되는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피 헬로인 데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글자의 위치를 나중에라도 수정을 할 일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이 수직의 안내선 위쪽에 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좌우 드래그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중앙을 맞춰줘야 되는 경우에는요. 여기 패러그래프에서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중앙에 정렬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작업이 다 됐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열려있는 패널들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단계에서 여러분 완성된 출력 형태 확인하시면서 위치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 수정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요 안내선 가리기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 안 됐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최종 저장 확인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자, 내 PC 문서 gtq 폴더 확인하시고요. 자, 수험번호 성명 2라고 해서 AI 일러스트레이터로 저장하고 있죠. 저장 버튼 누릅니다. 자, 동일한 이름 확장자로 파일이 있습니다. 덮어 씌우겠습니까? 얘를 클릭해서 덮어 씌우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 저장 규칙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렇고요. 여러분 다른 작업할 때 어, 무심코 동일한 이름이 있다 그러면 덮어 씌우기 위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저장한 경로에 그 이름 유지하면서 저장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했을 때 예 라고 한 겁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버전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 OK 누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완성되는 대로 파일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바로바로 답안 파일은 전송을 해주십시오. 뭐, 추후에 수정할 일이 생겨서 다시 열어서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장한 후에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번 문제 문자 오브젝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